으 4 안녕하십니까 ls 워트레일즈 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타점왕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걱정했던 보호의 수 물량 104만 주 자 오늘 나와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지금 시초부터 자 강하게 주가 말아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자 우리가 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자 최초 자 5만원 자리 신고가 나왔을 때 자 거래량 얼마씩 나왔습니까 자 4500만 주 자 1500만 주 이렇게 도합 6천만 주가 나왔던 자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에서 자 주가 보호의 수 물량을 인해서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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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자 이 이전 고점까지 이전 매물대들을 전부 다 소화해 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자 5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까지 올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자 이 3 거래일 동안 나온 거래량 1500만 주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전부터 상장 초기부터 이 세력들이 자 꾸준하게 매집을 하면서 본인들 평단 자 높여 가면서도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었고 나 지금 주가 하락에 대한 이 이슈 있죠 자 보호의 수 물량 나오는 거 있는 이런 걱정들이 선 반영이 돼서 축하 하락이 됐다 자 뜻은 무엇이냐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 라고 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역시라도 자의 윗 구간 자 위에 구간에 자 포지션 유지하고 계신 주임대 같은 경우에는 자 주가 내려오더라도 반등이 나올 때 무조건 자 비중 관리 해야 된다 자 그래야지만 내가 ls 머트럴즈 충분히 주가 올려줄 수 있는 재료 충분한 기업이기 때문에 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자 이 타점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호의 수 물량이 누구 물량 입니까 야이 기관 물량입니다 이 기관 물량이고 보호의 수 물량 104만 주 나오는 거 있어서 자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바닥 부분에서 자 주가 하락함에 있어서 세력들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자 개인들의 공포감을 이용한 매도 심리로 인해서 주가 연이어서 하락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ls 머트럴즈 지금 투자 주의 경고 전부 다 띄었기 때문에 어차피 ls 머트럴즈는 자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신용을 못 쓰죠 대신에 저희 주의랑 경고를 떼면 뭘 쓸 수 있습니까 자 이 미수를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거래량 보더라도 충분히 바닷건 부근부터 기관들 물량 받아서 쭉 올려주는 자 패턴 보여줬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전 고점 뚫어서 신고가 자 미친 신고가 자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도 영상 보시고 난 주재인들이 좀 아침부터 자 오전 8시부터 저희가 관련된 뉴스 기사들 올려드리면서 바로바로 입장 링크 통해서 오늘 시초가 대응을 좀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준비를 하시면서 저희가 전부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자 지금 아침부터 호가창 봤을 때 좀 예상 체결 가격이 37,500원 부근 약 5.8% 정도 마이너스 돼서 시초가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높이 개파락이 크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 최저점 38,000원 부근이었습니다 자 이 38,000원 부근에서 저희 소통방 입장에 계신 주재인들 자 제가 38,500원 부근에서 신규 또는 추가 진입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연이어서 주가 오르고 있는 상황 확인했고 자 지금 9시 46분 자 44,000원 부근에서 저희 지금 비중 축소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러면서 15% 수익 봤습니다 자 지금 연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단이 지금 손실 중이신 주재인들 무조건 반등 나왔을 때 우리 저점에서 비중 추가해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 비중 축소하자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38,000원 자 부근에서 진입해서 자 오늘 기준으로 44,000원 자 비중 축소하면서 약 15% 정도 수익을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시초가 대응 해드린 게 LS 머트리얼즈 38,500원 자 지금 진입을 해서 매도가 44,400원에서 15.3%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 자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 타점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주가 조정 받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이 구간 자 바닷건 확인해서 우리 추가 매수하는 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저희 타점들 좀 공유를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호해수 물량이란 이런 악재들 소멸됐기 때문에 빠르게 자 지금 주가 상승 맞춰서 이 조정 구간 나올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타점 잡기를 희망하시는 주주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자 위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-3703-8575 자 이 번호로 자 우리 LS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빠르게 소통방 입장하셔서 자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공유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저희가 LS 머트리얼즈 언제부터 좀 영상으로 해드렸습니까 상장 전부터 해드렸죠 자 마감 때까지는 봐야겠지만 현 구간에서는 자 지금 윗고리가 좀 길게 말리죠 자 어느 정도 물량 소환은 완료가 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큰 문제 악재가 해소된 LS 머트리얼즈 관련해서 우리 주주님들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비중관리 잘해서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오면 자 오히려 기회의 구간이 왔다 자 이렇게 추가 매수 타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희망하시는 주주님들이 계시다 자 그럼 편하게 좀 입장을 하십시오 입장을 하시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 38,500원 자 오늘 매수가 진입을 해서 매도가는 고점 부근이 44,400원 부근에서 좀 매도를 진행하면서 자 오늘 LS 머트리얼즈 15% 수익 봤습니다 자 이전 고점에 있으신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도 평단 낮춰주면서 수익권으로 나오신 주주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자 LS 머트리얼즈 앞으로 좀 같이 같이 가고 싶으신 주주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자 편하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자 저희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없으니까 자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소통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장 희망하시는 주주님들 자 010-370-38575 자 이 번호로 자 우리 LS 라고 한 번 빠르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 링크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고 자 저희가 상장 이전부터 좀 공유를 해드리면서 한번 이것만 한 번 짚고 넘어가 있습니다 왜 비중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장 전부터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12일이죠 자 12월 12일 상장 당일에 저희가 자 2만 천원 부근부터 저점 부근이죠 자 2만 천원 부근부터 꾸준하게 타점 공유 해드리면서 이렇게 조정 나올 때마다 좀 타점들을 공유를 좀 해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저점부터 진입을 해가지고 쭉 연이어서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다 최고점을 찍은 12월 20일입니다 자 12월 20일날 자 보면 LS 머트리얼즈 저희 5만 천 사백원 부근에서 고점 부근에서 지금 매도 타점까지 드렸습니다 자 연이어서 주가가 수직 상승을 못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가 자 오르면 비중 축소하고 다시 한번 저점 내려오면 이때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때 언제입니까? 보호의 수물량 나왔을 때죠 자 12월 27일 자 27일날 보시게 되면 자 저희 보호의 수물량 나왔을 때도 3만 9천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신규 또는 추가 진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때 수량 담아서 자 이전 전 고점 부근에서 매도 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 그동안 주가 하락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자 오늘도 다시 한번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자 그런 다음에 비중관리 하자 그러면서 비중관리 말씀드리면서 제가 4만 4천원 부근에서 매도 타점까지 드렸죠 자 이거 저희가 타점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는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주식 혼자 못하기 때문에 이런 수급량들 자 거래량을 체크해가지고 이 고점 부근 자 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 잡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주제임도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시고 자 저희 실시간으로 좀 소통하면서 자 이런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공유를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비용 들어가는 거 없기 때문에 해주실 거 꼭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해주시고 자 응원의 댓글 한번 자 응원의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방 입장 희망하시는 주제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자 010-370-38575 자 이 번호로 자 우리 빠르게 LS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도록 자 링크를 보내드려서 소통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 하락에 있어서 자 지금 많은 보유하신 주제임들 뭐 종토방 엄청나게 좀 많이 비난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 지금 LS 머티럴즈가 왜 주가 상승에 대한 재료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좀 하나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자 이건 제가 상장 이전부터 자료를 통해서 좀 공유를 해드렸죠 자 LS 머티럴즈가 자회사가 두 개 있죠 자 알스코랑 하이엠케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LS 머티럴즈 가장 핵심적인 재료 자 울트라 커페시터죠 자 울트라 커페시터 관련해서 지금 중 대형 관련한 이 울트라 커페시터는 3개에 자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자 독보적으로 울트라 커페시터 시장에서는 자 LS 머티럴즈가 상위에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부피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자 풍력발전기나 무인공장이죠 자 이런 데서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LS 그룹 자체에서 자 리튬 이온 관련된 울트라 커페시터를 양산화를 계획하고 있다 자 그 뜻은 뭡니까 자 기존 2차전지 리튬 이온 배터리가 수명이 있죠 3년에서 5년밖에 사용을 못하는 이 자동차 수명이 굉장히 단점으로 나왔었죠 자 근데 이 리튬 이온 울트라 커페시터가 나온다고 하면 그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자 10년에서 15년 이상 자 넘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이 LS 머티럴즈의 가장 첫 번째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죠 LS 알스코입니다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소재 이제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인데 자동차 IT 부품 나오죠 자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선 자 고 경량에 대한 알루미늄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자 기존에는 25키로 들어갔던 이 전선 무게가 15키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려고 하면 주행거리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배터리가 오래 가야 되고 두 번째로 차체가 가벼워야 됩니다 자 차체가 가벼워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이 하이엠케이라는 자회사죠 자 EV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개발 및 제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지금 하이엠케이를 통해서 현대차 그룹 포르제, BMW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대한 자 EV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 지금 하이엠케이 배터리 시스템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매출 규모가 약 2천억 자 2천억 정도 규모에 대한 매출 수주가 나와 있습니다 자 LS 버티럴즈 좀 안티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가 있었습니까 자 지금 LS 버티럴즈 매출 천억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 3조 넘는 거 너무 거품 아니냐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누가 매출 가지고 이 주가를 판단을 합니까 이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성을 보고 자 선반영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 하이엠케이를 통해서 자 말씀드렸던 이 전기차 관련된 그룹들에 대해서 자 지금 LS 버티럴즈는 각 재료들이 충분합니다 자 울트라 커페시터 이용해서 이 배터리 부분 자 배터리 부분에서 보완할 수가 있고 자 두번째죠 자 알스코를 통해서 이 전선 무게 또는 차체를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마지막 하이엠케이를 통한 자 EV 배터리 시스템을 구비하면서 자 이 기술력들은 이 전기차 수주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이에 따른 LS 버티럴즈의 주가 현 구간 저평가 되어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5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를 강하게 뚫어줄 수 있는 거래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좀 나왔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연이어서 지금 기준봉 만들어내주고 우상향의 모습 자 보여줄 수 있는 구간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지금 꾸준하게 LS 버티럴즈 자 계속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전략 자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이런 타점들 공유받기를 희망하시는 주주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자 편하게 들어오십시오 편하게 들어오시면 저희가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입장 방법은 구독 좋아요는 꼭 좀 해주시고 자 응원의 댓글도 한번 꼭 남겨주십시오 자 그리고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LS라고 한번 남겨주시고 자 저희가 들어오셔가지고 광고하는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좀 소통방 입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희망하시는 주주님들 계시면 자 위에 있는 번호죠 자 010-3703-8575 자 이 번호로 자 LS라고 남겨주시고 저희 댓글로 자 댓글로 마찬가지입니다 자 LS하고 뒤에 번호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바로 입장해서 이렇게 소통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자 LS 한번 남겨주시고 난 이후에 자 댓글로 LS 휴대폰 번호 뒷번호까지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좀 보다 빠르게 소통방 입장하셔서 자 오늘 조정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 나오면 무조건 저희는 매수타점 들어갈 것이다 자 그래서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에서 최대한 수익 보고 비중 점차 내가 보유하고 있는 LS 머티럴즈의 비중을 점차 늘려갈 것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소통방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점왕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